자 1번 갑니다. 자 일단 첫 페이지 1번부터 6번까지 문제는 좀 뭐 언제나 그랬듯 가볍게 풀 수 있는 문제들로 출제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지질시대의 특징이 되어 학생 A, B, C가 나눈 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는 각각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중 하나이다. 옳게 말한 학생들을 골라라. 좋아요. 판게아가 분리되기 시작했다. 파충류가 번성했다. 이거 중생대네. 바로 나오죠. 히말라야 산맥, 속시식물 번성. 오케이 이거 신생대. 그 다음 육상의 식물 출현, 삼엽충 번성. 이거는 고생대. 자 일단 뭐 가볍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일단 우리가 준비할 건 이런 거지 이제. 판게아가 분리되기 시작했다. 두 개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씩만 제시가 돼도 특정 대단위로 시대를 특정하는 게 우리 할 수 있나 없나? 할 수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에 대해 무슨 얘기인지? 음 그게 필요하고. 특히나 여기 소개된 뭐 많은 것들이 중요하긴 한데요. 육상의 식물이 출현한 시기. 이거는 고생대 실루리하기. 이런 것들. 이거 워낙에 중요한 어떤 그 포인트니까. 저런 것들 한번 내용 잘 체크해 주시면 좋습니다. 됐죠? 가의 지층에서는 공룡화석 발견될 수 있다. 그러니까 가의 지층이라는 건 가는 중생대를 대체할 수 있는 문자예요. 맞지? 그럼 가라는 글자 대신에 중생대라는 말을 쓰면 중생대의 지층에서는 공룡화석 발견될 수 있어요. 이거 맞는 얘기예요. 이해되면 무슨 얘기인지?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 잘 봐. 실제로 지질단면도가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막 지층들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거 조심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A층이 있고 B층이 있고 C층이 있는데 B층에 보니까 여기 이렇게 생긴 게 암모나이트 화석이 딱 들어있어. 암모나이트. 잘 봐. 우리 이런 것도 연습 많이 했잖아요. 암모나이트 화석이 여기 들어있다고. 그럼 이제 문제 물어봐. 지층 A, B, C 이렇게 해가지고. 자, 들어봐. 지층 B에서 공룡화석이 산출될 수 있다. 이거 맞아? 그건 안 맞아요. 왜? 암모나이트 화석이 산출되는 지층은 해성층이거든. 공룡은 육상생물이거든요. 오케이? 시대는 맞을지 몰라도 암모나이트 화석과 공룡이 같은 지층에서 같이 산출되진 못해요. 이해돼 무슨 얘기인지? 이거 구분 잘해야 된다니까. 또는 이렇게 그림 갖다 놓고 B가 번성하던 지질 시대에는 아, B가 B지층이 형성된 시대에는 공룡이 번성했다. 이건 맞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돼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A, B, C, 가나다, P, Q, R, X, Y 뭐 다 좋아요. 어떤 문자나 기호가 났을 때 그게 어떤 단어를 대체하는 표현인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인지하면서 문제 풀어줘야 돼. 이해돼요? 되게 사소한 것 같지? 결정적일 때 진짜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요런 포인트들 조심해 주시고 자, 나는 고생대야. 아니지. 다에는 고생대잖아요. 고생대 포유류 없었죠? 메모드는 포유류 동물인데 포유류인데 자, 정답은 1번 A가 되겠고 이 문제 간단해 보이지만 제가 아주 중요한 얘기 하나인 것 같아요. 됐죠? 보이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